여봉이 깨울 시간. 어? 아! 우리 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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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라고 불러. 연하남인데 오빠라고 그래요?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소리 엄청 좋아해요. 저, 선생님. 이게 이 신혼집에 텐트 쳐놓은 거나 처음 봤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밥 다 됐어요, 선생님. 너무 죽으신 거 아니세요? 저기요. 일어나세요. 어? 아,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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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아, 애교부림이야. 벌떡, 벌떡 일어날 수 있구나.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난 아까부터 일어나서 밥했다고. 에이. 아이, 뭐 입술이 자석이야, 뭐야. 왜 갖다 붙이냐고. 입술이 자석이야. 자동으로 가서 땡기나 봐, 이렇게. 뭐야, 뭐 주짓수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결혼하면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저우씨 아니래. 저우씨가 아니래. 손사래를 치시네, 손사래를 치시네. 아, 공값을 구분하려고. 너무 웃으시면서 공값을 구분하라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죠. 웃겨가지고. 이리 와봐. 나 눈을 못 뜨겠는데.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왜 안 잘나 봐. 잘라도 자기가. 알았어, 가자. 레츠고. 그랬어. 군대 갔다 놨어, 뭐야. 굉장히 부럽나 봐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와라 간 거. 아휴, 아휴. 여기 있어요. 어머, 어떡해. 어떻게 욱하다, 저우? 잠깐만요, 타임. 심히 지켜야 된다니까요. 심히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자, 세수하고 와. 근데 점점 이렇게 아들처럼 대하게 되더라고요. 세수하고 와, 뭐라 발라줄게. 여보, 면도도 하고 세수하고. 예봉이. 왜? 몰라.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아, 저희 엄마한테 하는 소린데. 엄마, 뜨거운 물. 내가 물까지 틀어줘야 되니? 아, 뜨거운 물까지 틀어줘야 되니? 아, 물이 너무 차서요. 내가 뜨거운 물까지 틀어줘야 되니? 달려줘, 달려줘. 맞아, 알았어. 어휴, 엄마, 틀어줘. 달려줘. 아, 저거 틀어줘야 돼. 근데 이제 애교에 또 녹으니까. 얼른 씻어. 씻고 있어? 왜? 아니. 얼른 씻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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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야, 저 설정 아니야? 네.